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청 고품격 소셜 토크쇼 예시의 특허청입니다 진행을 맡은 특허청의 김부라, 특허청의 우블리 박성호 심사환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싸움일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정한 싸움의 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가 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싸우는 당사자들이 빨리 화해를 할 수 있고 아예 인연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의 키를 쥐고 양측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중재자야말로 진정한 싸움의 고수이자 능력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허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특허청의 싸움 고수들과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먼저 얘기 나눠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재산 보호정책과에 근무하는 최성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 보호정책과에서 또 나와주셨네요 지난 방송에서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다음에 영업비밀보호센터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던 부서인데요 오늘 우리 최주무관님이 출연해 주셔서 현재 저희 4시 특허청입니다 최다 출연 부서가 됐습니다 일단 박수 한 번 치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좋아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서 출연했던 동료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소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입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산업재산권 분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분쟁해결 절차에 직접 참가시켜서 사관의 합의를 유도해내는 제도를 말하고요 이러한 조정 제도의 운영을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산업재산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구성원들은 또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요? 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한 산업재산권 분쟁 전문가 40인으로 구성되는데요 기술 분야별로 단연간의 경력을 갖춘 별리사, 변호사, 특허청 공무원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쟁 중인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군요. 마치 특허 분쟁계의 솔로몬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특허권, 실용신한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경우 또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도 기술상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신청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으셔서 작성하신 후에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업로드해 주시거나 저희 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접수를 진행해 드립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가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서 조정에 응하시도록 답변서 작성과 출석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게 되면 기술 분야에 맞는 조정위원을 저희가 섭외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고요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조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이렇게 발부된 조정조서는 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법원 판결과 같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화해라면 분쟁이 정말 현실에서도 서류상에서도 깔끔하게 종료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최 주무관님 혹시 기억에 남는 산재권 분쟁조정제도의 사례가 있는지요? 제가 간단하게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디자인권 침해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의 신청인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였고 그 권리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동정업계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분이셨는데 디자인 침해품을 유통하다가 신청인이 침해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재파르게 특허 심판원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심결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에 지인을 통해서 저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알게 되어 저희 쪽에 조정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신청인은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침해품 재고를 모두 폐기하고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분쟁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서 특허 심판, 형사고소 거기에 덧붙여서 민사소송 등이 다 예정되어 있어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이었는데 다행히도 조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돼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번에 치열했던 분쟁 상황 속에서 정말 최적의 합의 결과를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해결을 하는데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게 한 번 시작을 하면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산책권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평균 4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조정 기간이 평균 3개월로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빠른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있는 게 비용이 또 어떻게 되냐 그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네 조정 신청 비용은 무료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따로 요구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분쟁까지 해결해 주는데 비용은 무료다 이거 뭐 실화 맞습니까? 추가 비용 없이 산업재산권 전문가들과 함께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고요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 공개될 염려도 없는 것도 분쟁 조정 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정말로 말입니다 분쟁 비용도 공짜에다가 그 다음에 분쟁한 진행 절차도 비공개로 이야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분쟁 중인 분들한테는 참 좋은데 어떻게 좀 더 설명하고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난 2년 동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3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에 따라서 조정 성립률도 최근 40%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조정 분야에서는 적은 성립률이 아니라고 40%가 높은 편인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표현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17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더욱 편리하게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1670-977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산업재산권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 뭐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셔서 신속하고 편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중무관님 저하고 함께 해보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사회자분이 듣던 대로 김구라씨처럼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산업재산 보호정책과의 또 다른 출연자도 곧 또 만나 뵐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최중무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정한 발명가가 되는 그날까지 특허청은 여러분의 고민과 분쟁을 두루두루 살피고 함께 나누며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착한 신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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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